안녕하세요. 도리쇼핑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크레모아 서큘레이터입니다. 총 18개의 크레모아 서큘레이터를 선별하고 그 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추천 기준은 판매량, 평정, 가격입니다. 앞서 보여드린 18개의 상품들의 가격입니다. 가장 싼 상품은 11,00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98,000원입니다. 크레모아 서큘레이터의 평균 가격은 48,383원입니다.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리뷰수가 많은 상품은 1,296원입니다. 크레모아 서큘레이터의 리뷰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5위 상품입니다. 선정 기준은 판매량과 가격입니다. 4위 상품입니다. 가볍고 직관적이고 타이머도 있고 바람도 쐬고 이쁘기도 하고 오래 가동 가능한지는 실사용 후 알려드립니다. 3위 상품입니다. 캠핑용으로 구매한 선풍기인데 이거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실용적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1위 상품입니다. 조명은 A1위 기능으로 빛의 밝기, 밝은 편, 렌턴 거리는 캠핑시 두루두루 잘 활용 가능한 제품 불먹가루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감 피부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루우입니다.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